자, 그러면 이 케이스가 어떻게 반대로 정의될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전에 이런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에 대한 정의 없이는 px-bar y, py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이 x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x1, x2, x3, x4, x5, x6까지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배워보고 한번 다시 예전 예제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배우기 이전에 px-bar y 곱하기 py라고 하는 이런 파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px-bar x, px-bar y에서 x-bar x 파트가 사실은 컨디셔널, 아니, 컨디셔널이 아니라 조인트하게 여러 개의 x1, x2, x3, x4, x5, x6라고 되어 있는 복잡한 조인트 파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조인트 파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의 파라미터 수도 아주 많아, 필요한 파라미터 수도 아주 많았는데요.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주 많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섬션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섬션을 이 모든 x에 대한 x1, x2, x3, x4, x5, x6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 파트가 이 파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prior 파트는 변함 없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뒤에 있는 이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트 부분이 사실은 곱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개별 피처들의 곱셈으로 바뀌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어떻게 파라미터의 개수가 변화하게 될까요? 여기서는 자, 봅시다. 이 x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케이스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두 개의 케이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하나의 케이스만 있으면 다른 하나의 케이스는 유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d개수만큼 d개수만큼 있고 그 다음에 given prior 개수가 있으니까 dk개만큼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dk개수만큼이 사실은 이 파트에 대해서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물결 모양의 이퀄 표시가 있죠. 즉, 이게 정확히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이게 왜 이렇게 이퀄 모양이 정확한 이퀄이 안되고 이렇게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즉,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가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맞냐라고 봤을 경우에 맞지 않을 겁니다. 왜 맞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저희 집 딸애가 나가서 놀까 안 놀까가 레이턴트 동인이 되어가지고 레이턴트 동인이 되어서 예를 들면 바람과 그 다음에 템퍼러처 온도가 영향이 생성돼서 나온다는 그런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내부 동인이 진짜 됩니까? 당연히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러닝이 안되는 이렇게 너무 많은 파라미터를 러닝해야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스럽게 만든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틸트 모양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는 역시 이런 어섬션은 매우 순진한 어섬션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르자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클래스의 프라이어를 정보를 우리가 받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D계의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한 피처가 X가 주어져 있고 기본 Y의 케이스별로 D계의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한 X 데이터셋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가지고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의 펑션은 펑션 오브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 는 이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된 결과인 것이죠. 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된 결과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프라이어 값을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인트가 되어 있는 것을 컨디셔널 인티펜서스를 가정한 꼽쌤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뒤에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RQ맥스가 되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RQ맥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아웃풋으로 내주는 것이 바로 펑션 오브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는 옵티말 클래시파이어일까요? 예 옵티말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즉 베이지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나오는 아웃풋을 베이지 리스크를 줄이는 리스크로 정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는 만들기 쉽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이 공식에서 여러분들 P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계산할 수 있으면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MLE, MAP만 제대로 할 수 있고 즉 데이터셋에 대한 개수만 카운팅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거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만들기 쉬운데 쉬운 만큼 문제점들도 동시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 나이브 버섬션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나이브 버섬션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게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브 버섬션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렉트한 프로버빌리티 에스트리미에이션은 상당히 서셉터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스파스한 케이스 스파스한 그런 인풋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을 못했다고 합시다. 관측을 못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가 정확히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때는 MLE보다는 MAP를 활용해가지고 이 값을 개별 확률 값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MLE는 관측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에스티메이션이 제대로 안 되어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MAP를 활용해서 사전 정보라도 주워서 내용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관측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MLE로 에스티메이션 했을 경우에는 확률 값이 0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로 생각지도 못했던 인풋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것이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는 확률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프라이어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인코렉트한 프라어버빌리티 에스티메이션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확률을 다룬다고 보면은 항상 존재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라는 이 형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어썸션으로 우리가 좀 코렉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어썸션을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요. 어쨌든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 형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럼 별 수 없이 들어가는 어썸션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차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라는 것을 할 때는 이 나이브 어썸션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볼 것입니다. 나이브 어썸션이라는 것을 아예 도입하지 않도록 모델의 전기 과정을 이번에는 우리가 베이지 시어로 썼는데 거기서는 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알아봤는데요.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는 나이브 어썸션을 쓰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메이드 시어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예고가 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다음 주차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나이브 어썸션을 도입하지 않으면서 이런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이번 주차가 끝나기 전에 한번 이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를 텍스트 마이닝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한번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